지구를 받아주십쇼 엄청 오랜만에 인국공에 왔습니다 떡주와 함께하는 셀프 체크인 굉장히 신나 보이네 젠틀먼스터는 공항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 어! 화장품이랑 귀걸이 밖에 없네 가보자 그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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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듯이 들어가자 하지만 비니는 항상 사놓고 안 썼던 것 같아 여기에는 브랜드 상관없이 약간 중고 명품 같은 거 파는데 하라즈코 매장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가볍게 둘러보려고요 그치? 이거 리버시물 두근두근 두근두근 소스들이랑 치클 같은 거 저쪽으로 치클 나의 치클 저쪽으로 치클 저쪽으로 치클 고춧가루 저는 고춧가루 여기가 미소소스 맛있네요 고춧가루 국물 진짜 맛있어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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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맛있다 밥 한 채가 맞춰 고춧가루 고춧가루 신선한 맛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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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고춧가루 진짜 안 빌어 안 빌어? 응 먹어봐 고춧가루 Garden 고춧가루 고춧가루 키가 이제 massa 결국 소스가 딱 한 박스 스테이크 소스야 맛있다 와 kannst 우승 아침 마침내 맛있나요? 네 맛있어요? 네 최고입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나요? 맛있어요 uważ 그러네 소스한아 야요이 아저씨야! 우와! 우와! 갈색보단 검은색이 낫지? 네, 그치. 갈색으로 하면 버프를 넣기지 않아. 그래서 나는 이게 남자꺼인 줄 알았어, 처음에. 아, 보류. 약간 들어가는 곳마다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이게 공원이야? 신방. 아마 이 스타벅스는 맞을 거야. 이게 공원 맞다. 여름이었으면 파럭할 때까지는. 그니까. 날씨가 비가 와서. 뭐 들어간 게? 이거 번개, 이렇게 번개 들어간 거가 여기서만 한다고. 근데... 얼마야? 30,000원. 이건 뭐야? 컵? 컵인데... 여기서 막 한대요. 네. 네. 네, 네. 진짜 맛있게 먹지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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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달 것 같아 아직 만들고 있나본데? 이것은 바타 차라멜 프라푸치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지? 맛있다 야 맛있다 맛있지? 이거 위에 바삭한 것 같을까? 와 씹히는데? 삼검통 같은 곤갈을 응 한국에서 콘치즈가 등장되는 나라가 이 동네에서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동네에서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봤던 아이스크림이 그래도 이 동네에서 만나러 왔어요 이 동네에서 만나러 왔어요 이 동네에서 만나러 왔어요 아이스크림은 잘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시는거같은 이모 이거BLED 사실 이 동네에서 만나러 왔어요 오징어 아이콘 동네에서 만나러 왔어요 적당한 양념 porter 앙컬리스테 위에 여전히 치킨을 전날 맛집에 강하게 앙컬리스테이 띵룩 우와! 딱 예쁘다. 똑같은 일어사 아니냐고. 아예 달라. 35명, 100명이었어. 이제 밥을 찍더니 몸이 힘이 좀 세졌는데? 나? 단이 막 깨질라요? 한국에서는 약간 탄창수 달달한 거랑 섞어서 맛 맛인다는 거. 아 난다, 난다. 나 한 번도 안 먹었어. 얇은 것도 맛있다? 이따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얇은 것도 맛있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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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이 딱 돼 있네. 김치도 맛있어. 사갈이 나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. 마이야르. 전문용어로 나오네. 마이야르. 단백질이 열을 만나가지고 발색으로 변화를 하는데. 음. 맛있더라고요. 이쁘다. 이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음. 맛있다. 진짜 빨리 익는다, 이것이. 와우 너무 무서워 음 음 얇은 고기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먹고 만약에 가능하면 갈매기살 먹어버렸대 위안되나? 항상 가능해 근데 2등분 해야 돼 무조건 2등분 내 교통카드 어디있냐고 나 맘 편하게 내야 돼 없다고 잃어버린거 같다고 음 음 맑은 진짜 맛있어 원래 맛있네 이제 끝 많이 먹었다 이거 그냥 그릴자고 내고싶거든 아 20만원어치 먹었다니 그냥 이만차는 낼까 그래 잘 먹었습니다 민정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건가요? 이 거지같은 스위카를 2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죄송한데 스위카 거지같은건가요? 아니면 뭐라고요? 아니에요 뭐가 거지같은거죠? 아니에요 잠시만요 자급한 그녀의 손길 그녀는 종전을 막아넣고 있다 그 다음은 롱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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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롱뽕 다음번에 먹는거지? 아 진짜 얼마만에 먹는거지? 근데 이치러는 항상 올때마다 느끼지만 운영이 너무 안예쁘 반숙만 라면 아줌마 라면 아 맛있다 소주 간장 조력 소주 귀엽쏘 전통 같이 먹으면 아줌 토스피 두 번 밖에 안썼는데 잃어버린거에요 그래서 하나 또 했는데 이번엔 안 잃어버리려고 이름까지 박았는데 갑자기? 주머니에서? 야 나 아까 민정이가 때려댔댔잖아 아 아니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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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 샀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냥 포도 그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거 후와 폭신한 포로?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거래 이건 치즈케이크 아 나 저 푸딩인 줄 알고 푸딩 안 샀는데 안고가 근데 이렇게 시럽이 많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불컵도 좀 작았는데 비싸진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일본 친구들 줄 과자들이에요 필요한 걸 사주고 싶었는데 계속 물어봤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한국 과자나 그런 거 다 일본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일본에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래도 어쨌든 한국이 일본보다 썰 테니까 너무 맛있다 ㅋㅋ 아까 말씀드리고 싶어지고 너무 시원하네요